우와 눈 엄청 많이 이렇게 눈 쌓인적이 있었나? 처음이다 처음 올게 여보 라면을 먹어야 되겠어 하나 줄까? 전주 비빔분은 내껀데요 아 그래 그러면 햄참치마요 이거 먹어야 되겠다 700원짜리 내꺼 1000원짜리 아 진짜? 민지야 안 돼 민지야 민지야 안 돼 민지야 안 돼 야 내려가 내려가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... 오징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! 맛있다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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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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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